끼 있었어, 한번 맛볼까? 뱉는다고? 아, 구토로 하기 시작했습니다. 진영이 구토로 하세요. 달방 최초로 구토 나왔습니다. 자, 무슨 맛이에요? 자, 그러면 안 돼요. 아니, 벌써 간 본 것도 이상해. 네. 그 탕수육 소스 맛이 어땠는데요? 아까 토하려고 하던데? 소스 맛이 어떻냐? 뭐, 어떤데요? 이 세계의 맛이 아니던데? 독야가 아니야? 한 번 더 먹어봐야 되나? 먹어봐요, 아빠. 오케이, 이번엔 네가 먹어보자. 내가 설탕 넣어줬어, 많이. 웃음이 아니었지? 네, 두 개가 다 먹었지. 네, 두 개가 더 먹었다. 또 첫번째, 마치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맛이 어떤가요? 진심이.. 아니, 양파 넣어야 돼요. 양파 넣어야 돼요. 양파 넣어야 돼요. 양파 넣어야 돼요. 당파? 않는다. 그래. 그래. 이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?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나쁘지 않나요?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나쁘지 않나요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 아 야시 속이 안 좋은데 에 진영 시국이 안좋으면 윤경한테 한 주세요 어 윤기야 너 보고 그래 으 뭐가 부족해 이제 쫄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끝 쪽은 이미 롤에 3가 변해요 다 아 아 아 아 만엉든 대박 뭐 뭐 뭐 냄새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으 어 이게 하지만 맞은 나쁜의 아니 이거 맞아 이쪽 으 으 으 으 으 말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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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요 저 입을 씻고 있어요 지금 처음 먹지 말야 하세 이거 어차피 김치 들어가요 김치 들어가면 그때 이제 튀기시면 되요 자유자 진정 맛보입니다 고개를 가운드 거리고 맛을 봅니다 나요 나 그만 나 아 아 그러면 완벽 쭉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이제 소스 옆으로 빼놔요 그 지혜고 나왔어 어 맛으로 먹을 수 있지 맛있어 으 뭐 뭐 5 그 생각보다 생각보다 짠데 그런 거 아니야 왜 너 털으로 나왔다 되게 복잡한 맛을 아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알게 양이 어려워요 오 이게 약간 시크 밤과 아맘 드셔보세요 날 달달 해당 김성 이거 나 참 먹어봐요 저 처먹어 겹다 뭐 약간 이런 비싼 맛을 것 같게 해 아 이게 되게 복잡한 맛이야 1 2 3 단계가 있어 마시오 아 김피탕 이라 그런지 음 대퀴징 대걸 축한 김치찌가 된다 아니 되게 걸쭉한 엄마가 해준 김치찌가 된다 아까 우리가 먹어봤던 소스 맛에 비해서 나쁘지 않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국간장으로 불렀을 때 경과 그라마 그저 다 터졌어요 신경목을 아냐 끈이 되겠어 내가 이상 뭐 난 많이 했지 말아야 아니다 마인 거에 여러분 나쁘지가 않아서 안 나봐요 또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이제 탕수육 소스의 맛 좀 더 났으면 야한 쪽에 나와서 그래서 약간 김치 향이 좀 더 강하다 좀 더 달고 그거 했으면은 남의 나쁘지 않냐 아 나쁘지 않아 진짜 치즈 좀 많이 얹어주지 감독님 아 아 그냥 냉정한 평가를 위해 맛은 뭐래요 야 이거 왜 감독님 표정이 너무 좋은데 원래 이런 비슷한 맞죠 어 야 야 태워 우리 질 수 있겠는데 원래 이런 말이라고 아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봐